시작 Bravo 그래서 100 mole 에시 Freeze 5학년, 4학년, 8학년의 막내로 정이 많은 막내입니다. 수생님을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척과 아래를 타서 자기 안에 들어가서 밤을 자는 것입니다. 수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주세요. 음.. 수생님 정말 태령님! 점심시간에 어디에서 노나요? 교실에서 놉니다.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무엇을 하고 노나요?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놉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시작했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인터뷰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